여러분 안녕하세요. 보보입니다. 오늘은 이 단어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뒤에 동사부터 써주세요. 한국어는 대충 아쉬운대로 뭐뭐한다 는듯이 가지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초과 용 초과 용 대충시다. 초과 고 초과 고 대충사라다. 초과说 초과说 대충말하다. 초과做 대충말한다. 다음 문장 같이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활이 늘 뜻대로 되지 않느니, 그렇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. 나는 지금 회사 조화하지 않지만, 어쩔 수 없이 정당이 해야 한다. 나 중국어 잘 못하니? 대충 들으세요. 아네 유리 잘 못해서 대충 먹어. 규복이 작아서 쇠굴쓰 살 돈이 없어. 대충 입다. 이해하셨나요? 잘 이해하시면 초허 이용해서 댓글로 남겨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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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